불자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래구 금정마을에 있는 금정산 원강사 주지 시광입니다. 소성의 기억으로는 불자님들과 두 번째 만남에서 불교는 자리이탁의 보살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성 불교는 보살로부터 시작되는데 산서크리트로는 보디사트바라 하고 이것을 음력에서 보리살타라고 하며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디사트바를 번역하면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라 하여 각 유정이라 하고 자카타 본생담에서는 성도 이전의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살이라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지가 보살이고 보살은 자기의 깨달음에 관심을 갖지만 먼저 자기를 희생하여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자기가 사은 선근 공덕을 남을 위해 회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자 여러분, 왜 대성 불교에서 보살 사상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우주의 부처님을 법신여래라고 합니다. 법신여래는 모든 공덕을 갖추고 있는 본체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고 그 공덕에 따라 수없이 많은 보심불과 응심불과 법신 보살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우주의 공덕을 사람으로 인격화시켜서 법신 보살님과 법신여래를 출연시켜 보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전기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켜고 봄, 가을, 겨울에는 난방도 하고 선풍기도 돌리고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모든 가전제품과 각종 산업현장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기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주 공간에 있는 전기를 우리가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전기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지, 수, 화, 풍, 사대원소 중에 불의 성품인 화대에 해당이 됩니다. 전기는 불의 성품이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의 공덕을 사람으로 인격화하면 화강보살이 되고 화강보살이 성부하면 화강여래가 되며 그 화강여래를 공덕의 부처인 보심불이라 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전기를 이용하려면 기구가 있어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기구는 인이 되고 그 기구를 움직이는 기술은 연이 되어 인연화합으로 생겨나는 것이 전기라는 에너지고 전기의 성품이 화성인데 그 화성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불교적으로 그것을 법신 보살, 법신 열애라 합니다. 다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소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는 알지만 소리가 어떻게 되어서 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주공간에는 헤아릴 수 없는 소리의 에너지가 있고 소리는 소리를 부르는 인연을 만들어주면 소리가 응하고 그 인연이 끝나면 소리가 본래대로 돌아가는데 그 소리가 오고 가는 것을 열애라 하며 그 소리를 사람으로 인격화시키면 묘음보살이 되고 묘음보살이 성구라면 묘음, 열애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일체의 중생의 음법 일언연설 진무여라는 편문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일체의 중생이 말하는 법은 한 가지로 말로 다하고 남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묘음이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물소리, 바람소리, 사람소리, 악기소리, 축생의 소리, 동물의 소리, 새의 소리, 바람이 나무가 스치는 소리, 별의별 소리가 다 일체의 중생이 말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로 남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법신 보살은 중생들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고 중생들에게 소리를 다 들려줄 수 있는 것이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그 중생과 같은 몸으로 태어나고 이러한 원리가 통하는 것은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진 부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로 다하고 남김없이 통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주에는 물의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 물을 인격화 시키면 용수보살이고 용수여래가 되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살려내는 힘을 가진 공덕이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비유해서 열반의 바다라고 합니다. 불자 여러분 부채님의 법문 중에는 바다를 은유와 비유로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을 크기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다섯 종류가 되며 시상에 있는 물이 정발하여 구름을 만들고 구름이 비가 되어 대지를 적시면 대지에서는 작은 계곡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을 첫째 겨울물이라 합니다. 겨울물이 모여서 네 물을 이루는데 둘째 네 물이라 합니다. 네 물이 모여서 강물을 이루는데 셋째 강물이라 합니다. 강물이 모여서 하구를 이루는데 넷째 하구물이라 합니다. 하구의 물이 바다로 들어가 바다물이 되는데 다섯째 바다물이라 합니다. 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시작의 모양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듯이 우리 중생들이 우주인 열반의 바다에서 인연에 따라 각가지 모습으로 각자 태어나고 인연이 다하면 멸하여 본래대로 돌아가는 곳을 불교에서는 열반의 바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에서도 다섯가지 물이 있습니다. 첫째 모세혈관은 지구의 겨울물과 비유되고 둘째 실피줄은 냇물에 비유되며 셋째 소정맥 동맥은 강물에 비유되고 넷째 대정맥 대동맥은 하구물에 비유되며 다섯째 심장은 바다에 비유되는데 이러한 영유로 우리 몸에도 물이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제 헤아릴 수 없는 보살님과 헤아릴 수 없는 여래가 나타나는 것은 우주의 공독이 서임에 따라 인격화되어서 이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8만4천 보살 8만4천 여래가 나타나서 대자 대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제 불교 경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의 경전을 수지 독송 서사 해서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된다고 생각하면 불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전을 이해하는 것이 수지이고 읽고 외우는 것을 독송이며 사경하고 사경하고 눈으로 익히는 것을 서사라 하며 타인을 위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해설이라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된다면 이것은 불교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경전을 수지 독송 서사 해설에서 소원이 성취된다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직장을 가지고 판검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무엇 때문에 일을 하겠습니까? 불교 경전은 우리가 살아가고 수행하는 데 대한 안내서이고 집심서일 뿐입니다. 불교는 인에 따라 과부가 분명한 종교이므로 분명히 과학입니다. 하나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것이므로 이만큼 정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대학에 들어가려면 학생이 공부를 잘해야 들어갈 수 있고 공무원이 되려면 남보다 실력이 우수해서 시험에 합격해야 공무원이 되는 것이며 사업도 장사도 남다르게 노력하고 지혜로워야 성공하는 것이지 경전을 잃고 연불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고 경전을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것은 마음을 올바르게 쓰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인격을 완성해서 본래대로 돌아가는 무려한 공덕을 짓고 무려한 복덕을 갖추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불자의 여러분 보살은 보살피는 사람이 보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살님들은 오직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중생을 보살피고 중생에게 자신의 삶을 회양하는 것이 보살이라고 반야부 경전 유마경 등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공한 한 음식점의 할머니 보살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시내에 제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을 운영하시던 할머니 보살님은 돌아가시고 지금은 자식들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크게 번창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보살님이 40년 전에 식당을 하실 때에는 방 한 칸 부엌이 딸린 작은 초가집 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방에 스가모니 부처님 존상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절에 어느 절에 당이시는지 물으니 딱히 정해서 가는 절은 없고 그저 윗대 어른들부터 불교를 믿어서 그 할머니 도 불교를 믿는다고 하시면서 내가 절에 가지 않지만은 관세원 보살님을 열심히 믿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설에 한 번만 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세원 보살님을 믿는데 왜 하루만 쉬는가요 하고 물으니 배가 고파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내가 쉬면 발길을 돌리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 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그 식당에 오는 손님들이 밥을 먹으면서 밥이 모자란다고 하면 한 그릇 얼른 갖다 주시고 국이 모자란다 하면 국을 한 그릇 얼른 갖다 주시고 반찬도 마찬가지로 갖다 주시면서 마음껏 먹되 남기지는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4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음식 장사를 하신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지금 그 음식점은 한 층이 약 50평 크기의 2층 건물 한 동과 한 층이 약 70평 정도 크기의 3천 건물 한 동과 약 300평 정도의 주차장을 갖춘 큰 식당으로 번창하였고 지금은 자식들도 할머니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 장사를 하여 날로 번창해 가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상업을 하든 어떤 공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관세음보살의 행을 따라 실천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는 사주 팔자가 좋은가 앞으로 잘 살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운명을 물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분명히 동양의 음량 오행 사상과 능경에서 본문하는 지대 수대 화대 풍대 공대 견대 식대 등 칠대의 에너지로 유추해보면 사주 팔자라는 것은 분명히 있으며 무시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사주의 구성이 좋으면 무턱대고 잘 살고 불교를 믿고 불바주님께 기도를 올리면 무조건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 살렸고 노력하면 스스로 건면 성실하고 노력해야 하고 관세엄보살의 행을 배웠으면 그 관음행을 실천하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관음행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관음행은 중생을 이롭게 하고 보살평 것이며 중생에게 대자 대비의 마음을 내어야 하는 자비라는 마음은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